짜잔! 나만의 그리메이스 펫을 얻었어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다고 나도야! 그리고 그리메이스 쉐이크를 먹으면 점점 더 빨라진대 좋았어! 그러면 그리메이스에게 쉐이크를 많이 먹여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리메이스로 만들겠어 오호호 재미있겠군! 가장 빠른 그리메이스를 누가 만드는지 승부다 민똥! 잠깐 이거 클릭해야 되는데 경두야 클릭! 아 클릭하니까 그리메이스가 쉐이크를 먹고 있어 우와 맛있는 쉐이크를 먹잖아 아니 이거 시작되는 건가? 어? 가자! 가자! 아니 우리 생각보다 좀 느린데? 어? 이거 뭐야? 아니 저기 친구들 벌써 안 보이게 갔는데 우리는 지금 엉엉엉금 아니 근데 경두 저보다 느린데요? 아니거든요? 이게 주인을 닮는다고 제 그리메이스 쉐이크가 좀 더 빡 어 뭐야? 여기요? 네? 아니 갑자기 역전화기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속도가 비슷비슷해 그리메이스 빨리 출발해!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임몰래 이게 보니까 아니 경두 또 아니 이거 숫자 앞으로 가면 무슨 왕관 같은 걸 준다 왕관 왕관을 계속 얻네? 이게 트로피 같은 건가 봐 많이 먹어 많이! 아니 근데 경두 생각보다 느린데요? 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뭐야 또 역전하더냐? 아니 왜 자꾸 느리다 그러면 역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안돼 빨리 가! 일단 이 왕관을 모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무엇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음료수인가? 아 이거 자존심 대결이야 거기서! 아 빨리! 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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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상막하잖아 거의 헤헤 크림 에이스 쉐크 힘을 내 내 이름은 경림 에이스야 아니 아니 이럴수가 가자 경도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놀랐어 안되겠다 모은 왕관으로 펫을 구매해야겠어 어? 펫을 구매한다고?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아니 커먼 등급 나왔잖아 어? 나도 커먼 등급은 일반 나왔네 오오 쉐이크 플러스 700 스피드가 700 빨라진대 오오 잠깐 그러면 가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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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버거 쉐이크 버거 가자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 경도 어디갔어 경도 어디갔어 나 여기 앞에 있는데요 아니 저기요 왜이렇게 빨라요 흐헤헤헤 저기요 어딨어요 잠깐만요 저게 경도인가 어 이거 난데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아자자자자자 내가 지금 지고 있군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따라잡고 있어 가자 그림 에이스 아니 아이 저기요 뒤뚱뒤뚱 걸어가 있고 계세요 지금 아 달려 그런데 경도야 우리 지금 스피드가 느린가봐 여기 밑에 보니까 앞에 가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어 이 사람은 뭐지 저기 온다 어 방금 뭐가 지나갔어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흐헤헤헤 안되겠어 우리 쉐이크를 더 먹이던가 아니면 펫을 구매해가지고 더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어 우리도 더 강해지자 그리임 에이스 쉐이크 너가 이렇게 뒤뚱뒤뚱 생겼다고 절대 느리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돼 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리임 에이스 쉐이크가 될거야 달려 달려 아 그런데 경도 어디갔어 저 여기 있는데요 아 저기 추월할게요 안돼 달려 뭐야 벌써 다 끝났잖아 자 이번에는 왕관을 좀 많이 모았어요 어째쨸쨸쨸 잠깐 이거 뭐야 환생을 한번 하면 캔디랜드로 갈 수 있다고요? 캔디랜드요? 지금은 환생을 하려면은 어디 보자 아니 무려 10K에 그리임 에이스 쉐이크 아니 왕관을 모아야된대 왕관 아 왕관을 많이 모아야되는구나 우리 여기 왼쪽에 보면 선물이 많이 왔거든요 이걸 받아봅시다 와 선물 왕관 50개 그리고 쉐이크 500개 왕관 500개 어 그리고 펫을 주네 어 펫 뭐야 이거 그리고 이거 스킬도 줘 스킬 스킬 북을 줬어요 오 오 펫마스터 에픽등급 나는 돈 표시가 떴네 이거를 장착하세요 여기 여기 보면은 매직이 있거든요 장착 이거를 장착하면 어 아니 펫을 하나 더 낄 수 있대 나는 아니 이럴 수가 어 이거 거의 로벅스를 줘야 얻을 수 있는 그건데 어 이거 봐봐 손오공 펫 아니 잠깐 얘 얼마나 올려주는지 볼까 우리 일단 일반 펫이 쉐이크 플러스 700 이었거든요 꽁짜니까 엄청 안 좋겠지 아니 뭐야 이거 어 아니 45K 아니 플러스 45K 잠깐만 가볼까 가자 가보자 자 준비됐지 시작 형 오오오오 아니 잠깐 격두 잠깐 격두 뭐야 잠깐 격두 격두 와 여기 밑에 봐봐 아니 우리 아직 끝나지 알았어 지금 스피드가 더 올라가고 있어 우리 초고속인데 아니 격도 지금 초월했다 내가 저기 엄청 느리시군요 같이 갑시다 와 우리도 엄청 빨라졌어 근데 이 사람 뭐야 지금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잠깐만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 이 사람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 보여요 지금? 아니 안 보여요 뭐야 이거 아 근데 우리도 엄청 빨라졌다 나도 저렇게 달리고 싶다 일단은 엄청 빨라졌어요 지금 일단 환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번에 달려가지고 환생할 만큼 왕관을 모아주세요 10K까지 모읍시다 아니 꽁짜 펫 얻었는데 엄청 좋네 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 펫 아니야 이런게 꽁짜 펫이라니 자 갑시다 달려 달려 환생하려면 어 나 이제 환생 가능해요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마을로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다 기다려야 되나? 어 어 이럴 땐 재설정이 최고지 어 재설정하니까 왕관도 무사해요 어 있네 자 그러면 환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생 환생을 한번 해볼게요 두둔 두둔 오 좋았어 캔디랜드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캔디랜드 캔디랜드 가서 다 먹을거에요? 네 다 먹을거에요 갑시다 두둥 오 아니 진짜 먹을거 조상이잖아 잠깐 경독 우리 계속 누르자 눌러 눌러 잠깐 이거 15초 지나면 이제 마우스 클릭할 수 있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손을 풀고 있어볼까? 알겠어 저도 손을 지금 풀고 있어요 누를 생각하세요 제대로 한번 눌러보자 3 2 1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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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따 트위크 다먹어 Nya Nya 오 맛있다 아니 이 친구는 크리니 스 색깔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얻는거지? 오 초록색인데? 부럽다 손 также 얻었으면 좋겠는데 나 핑크색 얻고싶다 친구들 지금 다 누르느냐고 정신없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갑시다 가자 가자 나 1등하고싶어 친구들이 너무 빨라 경또가 나보다 앞서 나갔네 갑시다 경또 아니 마우스를 얼마나 누른거에요 보이지 경또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 민트 어딨지 지금 경또 뒤에 있는데 따라잡을거 같으면서 못따라잡고 있어요 어 어 어 날 따라올팀을 따라와라 경또야 나 꽁짜팻 얻을수있어 어 꽁짜팻? 이게 18분마다 350로목스짜리 팻을 꽁짜로 열수있게 해준대 아니 난 이걸 열겠다 오오오 스피드 에그 과연 레전더리 팻이 나왔습니다 우와 경또 미안하지만 이제 추월해볼까 내 스피드를 올리겠어 간다 죄송한데 저도 얻었는데 벌써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얻으려면 빨리 얻었어야죠 아 안돼! 어 나랑 똑같은 펫 얻었네? 어 왜 K패 주던데? 메가 에일리언 아니 125K 쉐이크를 올려준다고요? 우와 이걸 무료 펫으로 준다고요? 이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18분마다 공짜로 준대요 또린이 여러분들 경또야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제작자님이 더 준대 아 아니 이럴수가 여기 또 왼쪽에 선물이 들어왔어 일단은 물약이랑 새로운 펫 어? 자 이거를 얻었습니다 악마 펫처럼 생겼다 자 새로운 펫 아니 이것도 엄청 좋아 플러스 85K야 우와 그런데 경또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작자님이 또 준대 또 준대? 여기 왼쪽에 보면 이벤트라고 보이는 R 모양 있지? 어 이거는 23분마다 공짜로 499로벅스의 펫을 준대 이러면 제작자님 남는 게 있으신가? 모르겠어 자 이것도 공짜로 얻어보자 누구누구누구누구 오 에픽 등급 블랙클로버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아스타라는 주인공 아니야? 오 아니 이런 것도 알고 있다니 난 애니를 많이 보긴 하나 봐 일단은 장착을 해볼게요 난 펫을 그리고 4마리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저는 난 3마리까지인데 오 좋았어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겠는걸? 자 이제 환생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네 환생을 이제 5번 하면은 여기 중세 아일랜드로 갈 수 있어요 오 저기 죄송한데요 전 펫이 4마리거든요 그쪽은 3마리밖에 없군요 방금 샀어요 뭐라구요? 4마리까지 장착 아니 일단 클릭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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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약은 여기 스토어 누르면은 밑에서 먹을 수 있어 아 와 나 자 잠깐만 스피드 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경또 2등 나 2등인데 경또 빠른데 윈토를 추월해야해 저 스피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네 어 경또랑 나랑 비슷비슷하다 윈터 따라잡고 말테다 어 나 점점 빨라지고 있어 뭐야 와 나 아직 스피드 반도 안 올렸는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이제 보이지가 않으려고 그래요 슬슬 매트로 나랑 뭐가 다른거지? 지금 제 패시 하나하나 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지금 스피드 아직 더 올릴 수 있어요 와 나 지금 말도 안되게 빨라 뭐야 경두야 아니 뭐야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자 거의 다 왔다 스피드 이제 맥시멈 경두도 빠르지만 내가 엄청 빠르다 저는 또 환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환생할 수 있어요 자 환생해봅시다 짜잔 아니 이번엔 1M을 모아야 되네 아 뭐 이정도쯤이야 이거 오르는 속도 봐서는 금방 모으겠다 그러게 민트야 너는 왜 초록색 그림에 있어요? 경두야 아직도 보라색 그림에 있으니 아이 참 이거 아니 어떻게 바꾼거야? 환생을 3번 하면은 여기 스킨이 있거든 아 공짜로 줘 나도 있네 이거를 장착하면은 이제 왕관을 5% 더 얻을 수 있어요 오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변하면 됩니다 짜잔 초록색 그린 에이스 이게 보니까 환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스킨을 주는 것 같아 오 자 그러면 환생을 또 하기 위해서 달립시다 달립시다 갑시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 스피드가 다 장난이 아니야 이제 달릴 때 밍토가 안보이네 경두도 잘 안보여 아직 경두도 내 뒤에 있는데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가지고 환생하기도 엄청 쉽다니까 자 한번 더 환생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만 더 환생을 하면은 다음 지역까지 갈 수 있어요 우와 쉐이크를 더 많이 먹는거야 그린 에이스 쉐이크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2등! 아니 뭐야 이거 사람들 다 순간이동하잖아 다 안 보이는데? 누가 1등이야 모르겠어요 다 순간이동하고 있어 다들 그리미이스가 얼마나 빠른 거야 아니 이럴수가 뚜린이 여러분들 이 게임은 진짜 돈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게 또 350 로버스짜리 펫을 공짜로 또 줬어요 아니 이럴수가 여기서 좋은 거 뽑히면 그거 쓰면 돼요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에픽등급 나왔다 다섯 번 환생하면 갈 수 있는 중세 아일랜드 자 이제 환생을 시작합시다 경또 환생 시작 다섯 번째 환생 친구들아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갈게 안녕 안녕 자 가자 과연 우와 아니 여기 유니콘도 있고 아니 용도 있어 여기 드래곤도 있는데? 와 나 드래곤 진짜 좋아하는데 우와 이거 완전 멋있다 여기서 가면은 더 많은 왕관을 주겠지? 오 그럴 거 같아 자 그리고 경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작자님이 또 더 준다고 했어요 지금 또요? 여기 보면은 프리팻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 이거는 45분마다 한 번 주는데 800 로버스짜리야 무려 그런데 10분을 기다려야 돼 아 기다리면서 그냥 달리고 있죠 네 갑시다 갑시다 어? 뭐야 환생 다섯 번 하니까 스킨을 또 줬잖아 어? 그러네 이번에는 보라색 아니 얘는 왕관을 10% 준다고 하네요 오 보라색이다 아니 뭐야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처음 처음 거랑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게 비슷한데 가자 가자 경또야 드디어 시간이 됐어 어어어어어 오호 45분마다 한 번씩 준다는 800 로버스짜리 펫 드디어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 여기있다 옐로우 도미누스 오 215K 아이 뭐야 도미누스 펫을 3마리나 줬어 어 블루도 있고 퍼플도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렇게 막 줘도 돼요? 아 잠깐 이렇게 막 주면 남는 게 있어요? 일단 가볼까요 경또 다 장착 자 일단 빨리 먹을 준비해 그리미에이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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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탭을 누르면은 경또의 스피드를 볼 수 있어 아니 경또 저보다 많이 느린데요 안돼 우리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 아니다 여기 제일 빠른 사람 또 있다 아 또 있구나 자 마지막 승부입니다 갑시다 갑시다 따라잡을 수 있어 진짜 보이지 않는 스피드 누가 1등인지 모르겠어 누가 1등인지 진짜 모르겠다 아직 내 스피드는 끝난 게 아니야 격두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나도 열심히 올리고 있어 보이지 않는 순간이동 어 경또 따라잡은 거 같은데? 어 경또 따라잡았다 아데이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따라잡았어요 뚜린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데이 스피드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니까 진짜 누가 1등인지 모르겠고 캐릭터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도 엄청 빠른 상태야 그냥 모두가 1등인 걸로 하자 모두가 1등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리메이스에게 쉐이크를 먹여서 엄청 빠른 그리메이스로 만들어봤어요 공자 페토 엄청 많이 주니까 들어와서 그리메이스를 키워보세요 진짜 이렇게 로벅스 페트를 막 주는 게임은 처음이야 기분이 엄청 좋았어 그럼 뚜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